안녕하세요. 포머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 순열 관련된 이해,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잘 헤아려 보도록 합시다. 출발. 집합 A가 있어요. 1, 2, 3, 4, 5, 6. A가 있는데 1, 2, 3, 4, 5, 6이요. 그렇죠? 1, 2, 3, 4, 5, 6. A에서 A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함수요. 당연히 공역도 1, 2, 3, 4, 5, 6. 함수의 개수는 6가지, 6가지, 6의 6승가지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가조건은 함수 F는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는 순간에 6의 6승가지가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다음에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6팩토리얼. 일단 6팩토리얼로요. 개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알겠죠? 맞죠? 더욱더 깐깐하게. 원래는 함수의 개수는 6가지, 6가지에서 6의 6승가지에서요. 가조건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6팩토리얼로. 나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줄어들나 봅시다. 정의역 A의 한 원소 N에 대해서요. 정의역 A의 하나의 원소, 한 원소 N에 대해서요. N에 대해서 FN 플러스 1 하고 다음에요. 마이너스 FN 이것이요. 5를 만족해야 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제 1대1 대응인 걸 찾아주면 되겠죠. 한 원소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하는 거니까 솔바귀를 배반사건 좀 나누어 띵킹합시다. N이요. 얼마일 수 N이요? 1부터 어디까지요? 6은 안되네요. 7대 F7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N은 지금 무슨 수야? 정의역 A의 한 원소 N에 대해서니까 한 원소 N에 대해서 출발. 첫번째로요. N이요. 0일 수는 없어요. 그죠? 1부터 출발합니다. N이 1일 경우. N이 1이면 뭐가 확정되는 거죠? 1 넣어봐. F2 마이너스 F1이요. 함수값의 차이가 5가 발생해야 돼요. 그쵸? 다시 수술을 하죠. F2와 F1의 함수값 차이가 5가 발생하려면요. 차이가 5인 거는 이거야. F2가 6을 쓰고 6을 쏘고 1을 쏘고 이게 5 발생하는 거죠. 그쵸? 함수값 차이가 5가 되려면 이렇게 쏠 수밖에 없어요.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차이가 5가 나는 게 함수값의 차이가 5가 발생하는 게 6하고 1 두 개밖에 없잖아. 그쵸? 따라서 N1일 때는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F1이 1을 쏘고 F2에 2 넣어주면 6이 돼야 돼서 이거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죠. 4가지. 그쵸? 얘는 4가지. 왜? 이제 2, 3, 4, 5 중에서 하나 선택.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몇 팩토리알? N1일 때는요. 4팩토리알. F2는 6으로 확정. F1은 1로 확정. 나머지는요. 4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4팩토리알. 몇 가지요? 24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연구하는 거예요. 즉 N1일 때는 24가지. 두 번째로요. 그러면 N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N2면은요. N2면은 이제 F3-F2가 5가 돼야 되겠고 여전히 이 차이가 5일 내면 이번에는요. F3이 6이 되고요. F2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해 같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F2가 1을 쏘고 F3가 6을.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1, 4, 5, 6은요. 2, 3, 4, 5 중에 하나 선택. 4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여전히. 여전히. N이 2일 때도요. 4팩토리알 24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N이 3일 때요.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나가서. N이 얼마일 때까지요? 5일 때까지 가능하잖아요. 다섯 번째. N이 5일 때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이때도 여전히 4팩토리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즉 F6-F5가 5니까. 그렇죠? F6-F5가 5니까. 이런 상태가 되겠고. 여전히 4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이해 같죠? 몇 가지? 24가지. 24가지인 것들이 배반사건 몇 개가 반복되고 있어요? N이 1부터 5까지. 다섯 번 반복되고 있잖아. 따라서요. 24 곱하기 5.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12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따라서. 경우의 수요. 1대1 대응인 조건과 이 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이 1부터 5까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배반사건 나눠 놓고 이 하나의 케이스 연구예요. 케이스. 이 케이스를 잘 연구해보세요. 나머지 이런 케이스에 반복되는 결과로 나타나시네. 그렇죠? 됐습니까? 이번 함수의 개수 문제풀이는요. 여기까지예요.